적이란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저희 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적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격퇴해야 되는 것이죠?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든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주적으로 표현하든 북한이 적이 아닙니까? 만약에 침범을 하려는 그런 세력이... 우리에게 위협과 도발을 한다면 우리의 적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서 주적이나 적에 대한 국방부의 논쟁이 조금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